보시면 또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발표한 논문이 만성적 외로움,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성적 외로움이 정말 위험하다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 연구결과도 존중하지만 또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니까 오늘 한 신문이 굉장히 장문으로 다뤘네요. 나이 든 사람의 만성적 외로움, 이렇게 위험한 줄을 몰랐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외로움이 위험하면 또 연구를 확장하게 되면 젊은 분들도 위험하겠죠. 연구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길게 써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만성적 외로움이 여러분들 발생하게 되면 노년층에서 이분들이 연구한 패널 데이터 그러니까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시간을 두고 일정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의 데이터 가운데서도 패널 데이터 연구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죠. 패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50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서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외롭지 않다고 밝힌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뇌졸중 위험이 56%도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외로움의 사망 효과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WHO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또 읽어보니까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할 때 뇌졸중 발생의 중요한 역할이 발견됐다. 이게 이제 아마 영국의 온라인 임상의학 전문지가 e-clinic medicine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외로움이 심멸간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그동안 있었는데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제 이분들이 한 자료가 패널 데이터 그러니까 일정 데이터에 대해서 시간별로 여러분들 꼭 같은 그런 조사가 계속 실행될 수 있었던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데이터를 상대로 해가지고 얻어낸 것이다. 항상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부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56%가 더 높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사람이 본래 외롭지 않습니까 존재론적으로.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혼자 가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그걸로 또 다 바이바이하고 각자 길을 가지 않습니까 젊은 날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들 가족을 이루고 수십 년간 해로한 부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뭐 동창회라든지 동문회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회식을 하고 모임을 갖고 노래방을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헤어지고 나면 다 각자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굉장히 외로운 거죠 하나의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외롭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거나 그런지 아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그 기사를 읽고 AI 함께 물어봤습니다 내 생각은 loneliness 외로움이라는 것은 관점을 바꾸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외롭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외로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 정의 관점이지 절대적으로 외롭다든지 상대적으로 외롭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냥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AI에 질문을 던졌다면 AI가 기특한 답을 주네요 외로움은 매우 복잡하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관점을 바꾸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를 바꿔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리보다는 받아들인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갈 때까지가 그게 전반적으로 외로움하고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인식을 바꿔버리게 되면 병원 갈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사회가 이러면 와가지고 무슨 정신건강을 무슨 도움 준다든지 마음 건강을 찾아준다든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이게 다 관점이지 않습니까 외로움에 대한 정의인 거죠 ai가 굉장히 똑똑하네요 외로움 순간 자체를 감사하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젊은 날 읽었던 책 중에서 시오노 나나미가 이제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하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일본을 떠나서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의사였던 이탈리아 남자하고 결혼해서 남자아이를 하나 낳고 그 다음에 헤어졌죠 시오노 나나미 이야기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을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여성이라는 이야기 합니다 어떤 여성이 일생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깊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평생 외롭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인터뷰에서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어떤 여성이라도 자기 일생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평생 외롭지 않다 그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형성된 긍정적인 기억과 감정은 어려운 시기에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기억을 통해서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로움이란 것은 물리적 고립이 아니고 정서적 심리적 상태임을 뜻합니다 간점을 탁 바꾸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만성적 외로움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 그냥 외로움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냥 살짝 바꾸게 되면 전혀 비용도 들이지 않고 외로움 상태를 긍정의 상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